히힛 히힛 디펙트야 돈벌자 히힛 뒤져온다. 뒤져온 독짐비 백강롬 백강롬 즉 음 버섯 타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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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골드 감사요 아씨 어스론같이 생겨가지고 렉퍼 평형 렉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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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우 개맛있네 진짜 성급함 아 탐툴라 렉퍼 렉 파격 언제 다 지우냐 일단 파격을 지워라 렉퍼 백훈열 킹씨 시작 스낵코메 반대 커피 렉퍼 물약 마시면 피차 상점가서 사격 지워야겠다 아 아 오 저걸 때리든 아 이러지마슨 벌렸다 도시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... 음... 쿠션 먹어야 되나? 음... 5힐 아... 포션 나왔다 무색 포션 맨날 쓰레기만 나와서 못믿어온다 아니야 25골드 공포포션 무색 사지발걸 축정기 밀점집 아... 수순 폭탄 받아라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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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달라고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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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땡이 돈... 주어 돈... 주어 아잇 창의적인 인공재 은지 컬 아... 아... 그 아... 아... 냠냠 엠주 알고리즘 아이스크림 엠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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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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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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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 좀 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렬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쓸걸. 신성님. 신성 심기가 안좋으신다. 신성 심기가 안좋으신다. 안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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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삼, 대단, 전역, 탐색. 데리가 날 것 같은데? 아이, 어둠이 진짜. 아이, 아이. 사막 오자마자 또 즐겁게 해주네. 이게 왜 쉬운 전투야? 아이고, 신성아. 뭐가 그렇게 가면 안 되니? 에너자이즈. 순수. 군대감 감아주고. 군대감 감아주고. 같이 심하게 해주네. 빨리 해 주세요. 군대감 감아주고. once. 군대감еж은 상관없어. 합이웃. 으아 으아 으악 있어가지고 야 켈리 좋아 급해 빨리 켈리 급한 빨리 아 로꼬 아 한통 그냥 쓸 걸 그랬네 쥐압 걸려있을던 독포 융합 융합은 좀 애매하네 융합은 좀 애매하네 냉정합니다 거주어 뜨끈 흥합은 도시끈 5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캘리 없나? 조각 반복. 밑 빠진 독에 물 붓지. 뭐야. 어깨야 이거. 아 제발. 와 너무하네. 시선 가뭇간 맨 밑에 있는 거 봐라. 아. 아. 있어 마가지 쓰는 디펙트 뱀기름 이런거 다 사기라니까 369 나중 이럼 아까 융합 아까 융합 너무 아쉽고 엘리트 더 잡는게 나은가 물 받았자 잠도 못자는데 방어는 신성야를 보고 엘리트 잡아 죽이러 간다 아 근데 드로 너무 없네 드롭 쓰면 캘리퍼스라도 죽는다 왈춤 툭 툭 inqu 스포 쇠 스포 스 야중 아 알고리즘 킬추야 킬추야 진짜 동생 기펙트 아 내 이 공을 꼽네 진짜 자중시전 너무 센데 좀 살살 때려야 되는거 아님 디펙트야 살살해 대장 껌드 또 너야? 아유 시석 맨 밑에 있는거 이제 익숙하네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음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음 어 신성아 왔어 우천성 백열판 텀드 하나 더 텀드 근데 두장밖에 못 뽑는데 별론데 냉정함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냉정함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아 내 인공물 아씨 아 인공물 제휴카스 거의 다 뺏긴거 같은데 아 인공물 제휴카카치 아 인공물 제휴카치 아 인공물 제휴카치 아 인공물 아 인공물 아 인공물 아 인공물 또 아 인공물 또 아 인공물 아 인공물 아 인공물 아니 근데 그냥 그냥 써도 좋긴 해 chod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흰 마법은 소용없다 얍 또 몇 학위 아 또.. 아이 인공물 좀.. 아유.. 미친 달빙이 킬 가기를 샌듯 공대랑 알고리즘 거기는 흔흔 어어어 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디펙트 당신이 신이라는 거야? 뭐야? 봉인된 신. 왜 봉인은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하진 못하는 거지? 겁을 얻어도 온다. 난 손 봐야 되는데. 잘 안 되네. 마지막 기회. 마지막. 죽어. 디펙트한테 25 골드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. 진짜. 호호. 호호. 치약 쓸까? 치약 변형하게. 하하하하. 호호. 아하하하. 먹어야겠지? 아. 음. 음. 강력한데? 창방이. 창방이. 이제. 이제. 한 손 보는 의미가 없네. 스텔. 이어 흑장. 역장 괜찮을 것 같은데? 고독 막아야지. 55층에서. 타격 강호하는 게임. 이거. 강열에 복북 쓰는 게 나은가? 아. 왔다. 유명하게 뽑네. 치약까지. 완벽하다. 수도 밑에. 차도 안 빨리면. 으 응. 음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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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금통도 딱히 일 안했네. 와 피단병 42힐 선지 돌이 아무것도 안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